오늘은 10월 26일 수요일의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10월 26일 새벽 3시 56분 8호 경매장 모습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조용한 느낌 같아요 여기에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방호도 경매하고 있습니다 방호도 경매하고 있습니다 공매입니다 병어돈입니다 병어돈 병어돈 모습이에요 CF 한길동상입니다 한길동상 한번 가격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항상 얘기하지만 일정합니다 위에서부터 한번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28,000원 완도 방어 또 변화가 없습니다 내리시면서 한번 보시고 여기는 소광어들하고 12,000원 이런 식으로 있네요 새우는 오늘도 4,000원이네요 한 마리 4,000원 그 다음에 전어는 오늘 3만원이네요 전어는 3만원 다음은 추워하시겠습니다 오늘 방어시세가 여긴 어떻게 나오나 모르고 아직은 제대로 여기 먹여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찬덤 방어 그 다음에 병어돈 들어왔고 여기 계승원에 숭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000원 5,000원 5,000원 10km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어가 6에서 8km대가 10,000원이네요 그 다음에 9km대가 16,000원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1km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가격이 1만6천원, 1만원, 지도미 2만8천원, 참전 3킬로테가 2만3천원 강웅완조사는 중자가 2만6천원, 큰거는 2만8천원 뭐 그런식같아요 아 요거는 좀 약하다 하고 찍어발이성 오늘도 전화는 3만원대 나가는거 같은데 아직 수색대는 없습니다 지금 정신없어요 약간 약한거는 이렇게 찍어발이를 해놓네요 안녕하세요 찍어발이 형님 네 전화입니다 삼긴 금전어 3만원 오늘도 아 벌써 새벽에 해놨는데 지금 살이 굉장히 오른거 같아요 네 벌써 굉장히 빵빵합니다 거의 뭐 10킬로테 돼가는 것들인데 미리 저 피 빼놓고 이렇게 주문 받아 있는 겁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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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00원 27,000원 완도광어 2키로 후반에서 3키로 완도광어 2키로 300에서 500 25,000원 중반 2키로 중반이 25,000원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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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광어 2키로 중반 그 다음에 농어는 아 그 다음에 삼치 혹시 알아요 삼치는 6,000원 6,000원 키로 아 요걸 참치 6,000원 요거 횟감 요것도 방열된거죠 네 5,6키로대 5,6키로대 예 삼치 3키로대 11,000원 11,000원 삼치 요것도 횟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방어 7키로대는 12,000원이요 방어 7키로대는 12,000원 5,6키로대는 9,000원 그냥 5키로 5키로에요 어 저 자방이잖아 네 그래도 이렇게 사이즈가 됐네 고마워요 예 고맙습니다 방어를 한 번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 5키로대는 9,000원 5키로 넘어가는거 6,7키로 아마 그 이상은 지금 12,000원 12,000원 얘기했었죠 12,000원 12,000원 9,000원 이런식으로 방어는 겨울 다가오면서 사이즈 조금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당연히 이거는 자방입니다 자방이라는 얘기는 자연산 방어를 그냥 줄여서 편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시 14분 갑각류 경매장 쪽으로 왔습니다 지금 많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선호도 좀 나왔고 선호도 좀 나왔고 차로도 뭐 비슷하게 나왔어요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지금은 선호타임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틀 사이에 있는 대성수단입니다 대성수단 암꽤 중자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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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자 암꽤 대자가 2만원 벌써 이제 좀 올라왔다는 얘기네요 예 숫개 중자가 17,000원 숫개 중자가 17,000원 네 발 안 자른 거는 샀어요 15,500원 발 안 자른 거는 15,000원 예 15,500원 지금 판매가 말씀하시는거죠 예 어 지금 대게가 오늘 아니 꽃게가 오늘 많이 나온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어 준비해 놓으셨네요 그래서 암꽤 암꽤 지금 이제 어느정도 올라와서 간장게장 담을 수 있는 거네요 16,000원 16,000원 사이즈는 뭐 중자 네 네 네 네 중의 약간 약한 쪽 그런 거네요 예 여기 대성수단입니다 좋은 거 이렇게 사시려면 여기는 그냥 오세요 여기 여기는 보니까 물개 같은 건 안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간장게장이라든가 장을 담을 수 있는 거 요런 거 그렇습니다 요거는 지금 어떻게 가는 거예요 3만원 3만원 여기 사는 게 3만원이면 사는 거 어제 늦게 싸게 사는 거 뭐 수요일도 뭐 그래 나쁘진 않나요 요런 거 한 70 된다고 보면 70 정도 된다고 요 사는 거 요런 거 한쪽은 좀 약하고 그러는데 예 하여튼 요 활비 3만원이라는 건 일단 싸게 느껴지는데 저기 수요일이 그래 좋은 거는 아닙니다 네 어제 수요일 좋았던 거는 7만원대 같습니다 좋은 거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3만 5천원 뭐 산 거 요런 건 좋네 진짜 수요일은 좋네 3만 5천원 2만원 2만원 예 그렇네 수요일은 좋네 수요일은 좋네 여기는 지금 퇴근 순서 요즘 쇼nt 고통 태성수산 4만원 지금 뭐 4만원 35500원 꼬물이 같아요 여기 좀 전에 3만 2천원 3만원 꼬물이 양금 주운거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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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원 3천원 4만5천원짜리 요건 좋아보이네요 살 수율이 좋아보입니다 4만5천원 킬로에 너무 커가지고 싸게 치는거에요 좋아요 4만5천원 판매되고 지금 판매가 4만5천원 나와있는 킹크랩 여기 한 4.2킬로 나간다 그러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 4만원 낙찰 나온거 같아요 그럼 괜찮은거 같아요 요건 좋습니다 요건 좋네요 수율 좋고 가격 4만5천원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았어요 내가 지금 본중에는 이게 굉장히 마음이 좋은거 같아요 요건은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1, 1, 2, 3, 4, 3, 4, 3, 1 Tutorial 1, 2, 3, 2, 3, 3, 2, 3, 1 2만 7천원 절채 5시 갑각류 경매장 쪽으로 다시 한번 와봤습니다 오늘 물량이 많이 나와서 거의 다 끝나갈 거로 예상하는데 아직까지 경매가 좀 이뤄지고 있네요 4만 6천원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본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연말되면 킹크랩이나 대게나 이런게 많이 올라가 있거든 지금 없는 사람은 많이 있잖아 돈이 어디 가? 한쪽에 몰려있지? 없는 사람은 없지 우리나라도 민주국가라 아니 그건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있는 놈은 항상 있는데 돈이 썩어 안 썩는데 한쪽에 몰려있는거지 몰려있으면 아니 거기들 저기 뭐야 아까 큰거 4만 5천원 저런거는 크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낮은 것 같은데 좋은데도 불구하고 찾는 사람이 하나 절채 둘이 먹기는 부담스러운거 그러니까 너무 양이 많고 연말되면 저런게 올라가겠네 파티하니까 네 계기합니다 38 48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 10골 48에 시작해서 47으로 47 47에 유찰이 넘어가네 47에 유찰 47,000 47,000 47 유찰 47,000 47,000 47,000 47,000 47,000 47,000 47,000 47,000 47,000 43,000 45,000 48,000 44,000 43,000 4만 7천원 낙찰 됐던거 지금 4만원 제시플로 나오고 있어요 4만원 4만원에 됐습니다 4만 7천원에 이산 됐던거 4만원에 3개 4만원입니다 4만원에 가져가고 나머지 있는거는 더 올라가네요 가격이 4만 5백원 4만 5백원 그러니까 지금 4만 7천원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4만 7천원에 유찰이 됐다가 계속 내려오다가 4만원에 앞에 사람이 3개 4개를 4만원에 가져갔어요 이렇게 한 주 3개 남으니까 또 서로 가져가려고 하다보니까 남은거는 4만 5백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경매시장의 하나에 나오는 모습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괜찮은거 마지막차에 4만원 4만 5백원 지금 좋은거네요 좋은건데 얼마가 하나 한번 봐야되겠어요 괜찮습니다 5만 5천원 5만4천원 5만4천원입니다 이거 5만4천원짜리 괜찮아요 5만 5만5천원 5만5천원 5만4천원 5만5천원 5만5천원 그 다음에 이제 꼬물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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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8천원 됐네 고무리급은 3만 8천원에서 4만 2천원 사이